오늘부터는 기온 변화를 잘 살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울산의 아침 기온은 14도로 비교적 포근하게 출발했는데요. 한낮에도 21도까지 오르면서 예년보다는 7도가량 크게 웃돌겠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날씨는 하루 만에 급변하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내일부터는 기온이 뚝 떨어질 텐데요. 내일 낮 기온은 7도에 그치겠고요. 토요일 아침에는 영하권 주위가 찾아오겠습니다. 한편 오늘은 강한 바람과 건조한 대기를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 날이 온화하기는 하지만 바람이 순간풍속 시속 55km 이상으로 강하게 불겠고요. 동해안은 대기가 여전히 건조한 상태라서 화재 위험성은 더욱 크겠습니다. 오늘 동남권 하늘은 대체로 구름 많다가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경주가 12도, 양산은 15도를 보이고 있고요. 햇낮 기온은 20도 안팎까지 올라서 어제만큼 온화하겠습니다. 오늘 바다의 물걸도 차차 높아지기 시작해서 동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4미터까지 일겠습니다. 다음 주 초반에는 다행히 영상권을 회복하겠지만 당분간 잦은 추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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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였습니다.